미호얌! 미호얌! 아! 아! 아 우리도 입양 당했으면 좋겠다 그치? 그러니까 저 좀 봐주세요 부모님들 저를 키우면 아주아주 행복해질거랍니다 저처럼 귀여운 아이 좀 데려가주세요 제발요 저를 입양해주세요 입양해주세요 어? 저게 아줌마가 있는데? 입양해달라고 할까? 글쎄 겉보기엔 좀 무섭게 생겼는데 아니야 무서워 얘들아? 너네들은 혹시 엄마 아빠가 없니? 네 그렇긴 한데 좋은 사람이 아닌거 같은데 미호야 그러니까 되게 무섭게 생겼어 그니까 무슨 소리야 아줌마랑 같이 가면 네온팹 그리고 얼드 그리고 샤드워드래곤까지 아줌마가 챙겨줄게 아줌마의 가족이 되지 않을래? 정말요? 미호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돼 좋은 사람일수도 있잖아 너 갑자기 네온이랑 샤드워드래곤이랑 얼드소리 듣고 그러는거지? 어? 어? 그렇긴 해 어? 어? 우리 가족이 초대된다 그래 네? 어마들? 아줌마 같이 한번 가보자 집에 네? 집이 어디에요? 우리 집은 아주 넓은 이 집이란다 우와 집이 진짜 커 미호야 진짜 부잔가 봐 아아 네온팹 빨리 달라고 하자 가자 그래 엄마 네온팹 정말 주시는거죠? 그래 뭐 이름이 여맨이구나 여맨아 줄게 네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어? 와 들어가야지 어? 뜨빼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아 어흐 아 아 여기가 어디지? 어? 어이 미호야 정신좀 차려봐 어? 어 아 여기가 대체 어디야? 나 분명히 집에 따라 들어왔는데 그니까 갑자기 정신이 잃었어 어? 엄마다 흐흐흐흐흐흐흐 난 아이들이 정말 싫어 아이들을 다 죽일 거야 그게 무슨 소리세요 분명히 네옴팩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너네들은 여기서 평생 살고 죽을 거야 예? 뭐라고요? 너네들은 여기 지옥에서 평생 살아라 어? 미호야 뭐지? 우리가 방에 갇힌 것 같아 여기 써있다 애들아 안녕?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뭐지? 새엄마가 아이들을 가뒀다 여긴 100층 건물 맨 꼭대기 이유는 모르지겠지만 여기를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여기 탈출하지 않으면 우린 죽는데 그니까 일단 잠도 자고 빨리 일어나 우린 죽는다고 여기 이렇게 갇혔어 어이구 어? 어? 나 방금 넘어갈뻔 했는데 잠깐만 여기 넘어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나 봐 이걸 빨리 탈출해야 돼 어? 여기 밝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어? 점프 맵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탈출하자 흡! 넘어왔어 쭉!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몰래가자 살금살금 이상한 새엄마를 피해서 백층을 탈출해야 돼 살금살금살금 여기 벽지가 엄청 소름 돋아 우리가 아무래도 집을 잘못 들어왔나 봐 빨리 도망쳐야 돼 어떻게 도망치지? 그러니까 어 여기 나가는 문이 있을 거야 어? 어? 저기 새엄마가 자고 있어 이 틈을 타고 도망가자 빨리 빨리 여기 여기가 다 죽은 가봐 백층 뭐야 내려가는 계단이 막혀있다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ㅋㅋㅋㅋ 헉 천하 어? 글쎄 아 잠깐만 잠깐만 아줌마 일어났어 아줌마 일어났다 우리 빨리 숨자 숨자 어? 빨리 들어와 여기 있으면 안전할지도 몰라 어? 우리 들키면 어떡하지? 조용히 있어 무서워.. 미호야 이것들이 어디 간거야! 어디야! 어디! 났어! 바로 앞이야 어떡해 아줌마가 우리가 탈출한 걸 알아? 뭐라고 그랬나봐 잠깐만 조심해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빨리 따라와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이쪽이 아닐까 어? 어 여기 베란다인가 봐 어 여기 엄청 높아 여기 진짜 100층인가 봐 어떡해 어 여기 바로 밑에 내려갈 수가 있어 어 뛰어내려 어 됐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자 어이 뭐야? 어 여기가 싹 많아 식빵이 엄청 많네? 뭐지? 뭐야 여기 90층이래 잠깐만 어? 아니 문이 잠겨있어 정답을 맞추면 문이 열리는 건가? 반의 식빵은 몇 개일까요? 맞춰보자 16개다 그래? 응 엄청나면 16개겠지 내가 두 번이나 해봤어 자 16 어 어 정답이 아니라는데 어? 뭐지? 왜 아니지? 다 세봤는데 어 둘 셋 넷 다섯 여름 뭐지? 잠깐만 천장에 식빵이 붙어있는데? 뭐? 어? 야 7개다 뭐야? 야 7개 식빵이 어떻게 천장에 붙어있을 수 있지? 어? 정답이야 어 문이 열렸어 좋아 좋아 가자 아줌마를 피하자 여기는 60층인가 봐 어 정답을 입력해야 되나 봐 또 뭐지? 어 뭐야 이건? 이 방에서 제일 많은 색깔은? 뭐야? 빨간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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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무 많은데 색깔이? 어.. 뭘까? 한번 세보자 빨간색인가? 너는.. 너는 뭐라고 생각해? 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빨간색인가? 빨간색인가? 주황색인가? 어? 뭐지? 왜? 나 정답을 알 것 같아 뭔데? 정답은 흰색이야 어? 그러네? 하얀색이 진짜 더 많아 봐봐 벽까지 바닥까지 전부 다 흰색 천지잖아 아 하얀색이 제일 많구나 정답 한번 입력해볼게 하얀색 어 정답이야 어? 와아 다음 아니 이럴수가 이거 어쩌지? 더하기 수확문제다 내가 이거 진짜 잘 못하는데? 어.. 어.. 1 더하기 2는 21 2 더하기 3은 36 3 더하기 4는 43 4 더하기 5는 뭘까? 뭐야 이게? 너무 어려운거 아닌가? 응 어? 나 알 것 같아 520이야 520이라고? 응 왜 갑자기 520인데? 아니 내가 설명해줄게 봐봐 1 더하기 2는 21이잖아 어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오고 앞에 있는 숫자가 뒤로 간거지 아.. 54라는 말인가?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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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20이야 520 그런가? 이건 내가 볼 때는 4 더하기 5 하면 안돼? 그냥 9 아닐까? 정답은? 9 어.. 어.. 정답이래 뭐야? 520인데? 이상하다 나 바본가봐 아.. 여기 10층인가 봐 뭐라고? 엄마가 쫓아오고 있어 숨을 곳에 찾아보자? 엄마가 쫓아오고 있다고? 어? 진짜? 저기 저기 엄마가.. 내려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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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숨을 곳에 찾아보자 네 빨리 이거 침대 뒤인가? 침대 뒤 뚫려있는데 이건 숨을 데가 아니야 아.. 너무 잘 보여 안돼 안돼 어디로 가야되지? 문 뒤에 숨어야되나? 여기 있으면 들킬텐데 아.. 여기도 안될거 같아 어디로 숨어야되나? 이거 엄마가 쫓아오는데 어떡해 아.. 여기로 가보자 이쪽인가 이쪽도 다 뚫려있어 안돼 여긴 진짜 숨을 곳이 없어 어.. 어디지? 잠깐만 여기 의자가 있다 여기 위로 올라가자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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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으면 되지 잠깐만 나도 이쪽으로 올라갈래 어.. 반대편에 있어 반대편에 됐다 됐다 됐어 여기 있으면은 엄마가 모를거야 우리 고멍나무에 매매가 된거 같아 그니까 이 녀석들 어딨는거야? 죽여야돼 아이들은 다 죽여야된다고 어딨어? 어..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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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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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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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 어.. 간건가? 엄마가 나갔다 엄마가 나갔다 우리도 빨리 탈출하자 가자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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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열렸어 엄마가 일로 나갔나봐 어.. 나가자 나가자 어.. 1층 탈출구야 이 정도만 맞추면 나갈 수 있어 뭐.. 뭐.. 근데 어떻게 맞춰? 잠깐만 어..잠깐만 아래 지하실도 있는데 뭐.. 지하실로 내려가볼까 슬금슬금 잠깐만 여기 수영장이 있는데? 물에 뜰 수 있는 물건은? 아무래도 잠수를 해봐야될거 같애 가자 슉 물에 뜰 수 있는 물건을 맞춰야되나봐 이거는 화로고 전자레인지인가? 그리고 역도 역도가 물에 뜰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이 가방 이 가방도 가방안에 뭐가 들어있나봐 안 뜨네 안 뜰거 같은데 여기 드럼통 이거 아냐 이거? 아 드럼통 안에 막 철개같은게 들어있으면 어쩌해? 안 뜰거 아냐 무거운게 들어있으면 안 뜰텐데 이것도 이것도 무거워보이고 가벼워보이는걸 찾아야되는데 이 돌도 뜰까? 이 돌이 아닐까? 뜰 수 있는게 음.. 뜰수 아! 우리가 지.. 우리 아니야? 우리? 사람? 어 잠깐만! 응.. 뜯잖아 아냐아냐아냐 저기 돌 뒤에 사과가 있어! 뭐? 여기 돌 뒤에 사과 있는데? 뭐야 사과가 숨어져있네 사과다 정답은 사과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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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가자 이거 사과라고 입력하면 문이 열리는거야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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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미호야 빨리 사과라고 입력해 내가 따돌리고 있을게 난 못해 알았어 사과 아아아아 내가 따돌리고 있을게 어어 저거 다 돼갔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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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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